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2강 형태소 분석 실습 기초편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콜앱 환경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실제로 분석해보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원리로 분석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았고 한국어 분석기 중 코앤엘파이와 키위, 바른 분석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진행될 2강과 다음 3강에서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와 구글 콜앱을 활용해 대통령 연설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추출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기초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심화편에서는 분석 결과를 엑셀을 통해 정제하고 해석해보며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까지 해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위를 통해 형태소 분석 한국어 심화, 키위, 콜앱 환경으로 접속해주세요. 항상 먼저 내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고 해당 파일에서 진행해주세요. 사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 파일 탭에 드라이브에서 찾기를 클릭해서 위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런타임을 연결하고 첫 번째 탭부터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탭들을 실행시키면서 키위 분석기가 가진 기능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말라에 스코다는 덧붙은 받침 때문에 분석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는 코드입니다. 요에 키윽받침이 붙어있는 문장이지만, 이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본래의 일반적인 형태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탑월스는 제외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지정해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언어 분석을 할 때 의미가 있는 단어와 그닥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그, 에서, 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때 별로 의미가 없고 굳이 추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키워드를 불용어라고 합니다. 스탑월스 add를 통해 불용어를 미리 추가해주면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remove를 통해 불용어 목록에 있는 단어를 삭제하면 분석 결과에 다시 보이겠죠. 다만 인문데이터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불용어로 처리하는 저, 그도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불용어 사정과 반대로 추가하고 싶은 사용자 단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dd user dig은 기존의 형태소 분석기로 추출되지 않는 키워드를 수동으로 입력시켜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문자와 품사를 함께 입력시켜주면 됩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신조어나 고유명사 등을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split into sense는 텍스트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개별 문장 단위로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사용해서 문장을 돌려보면, 아래 분석 결과에 sentence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키위의 기본 사용과 몇 가지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더 큰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형태소 분석을 해볼 텐데요. 아래 키위 실전이 있습니다. 이 설치 코드는 맨 처음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설치 실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분석 대상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올 화면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불러오기 방법은 지난 콜앱 강의에서도 다루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불러올 파일의 링크를 생성해서 복사하고, 이 탭에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까요? 샵을 꼭 붙여서 이 URL이 명령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 URL에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디를 파일 아이디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하고, 이 콜앱 상에서 저장될 파일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잘 입력했다면 실행 버튼을 누르고 왼쪽 창을 열어서 해당 파일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지정한 rawdata.tsv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기를 실행하기 전에 이 파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미리 보기 창이 바로 열립니다. 탭으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tsv 형식의 파일입니다. tsv 또는 csv 등의 문서 포맷에 관해서는 다음 5장의 강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콜앱에 불러온 rawdata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앞서 원본 데이터라고 지정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키위 분석기를 사용할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의 형태가 아이디와 타입, 대통령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구분되어 있는 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저장 공간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원본 데이터에 분석하려는 텍스트가 포함된 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읽을 수 있도록 반복하는 코드를 입력해주었고요.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와 분류가 어디 있는지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주목해서 보실 점은 raw와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입니다. 파이썬은 숫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원본 데이터의 열이 아이디, 타입, 텍스트 순으로 되어 있죠? 텍스트는 세 번째 열이기 때문에 raw2가 됩니다. 분류도 대통령별로 나눠줄 예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위치한 타입을 지정해주어야겠죠? raw1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 결과에 분류별로 카운트해주고 저장하는 명령어까지 있는 걸 확인해주셨으면 이제 실행을 눌러봅시다. 아래 결과 창이 새로 뜨지 않아도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일단 분석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탭에서 확인해볼게요. 실행을 클릭하면 추락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장 공간 변수의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형식으로 변환해서 분석 통합이라고 지정한 변수에 저장한 것입니다. 간략한 표이지만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형태소와 품사 태깅, 분류, 카운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0, 1, 2, 3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 불편하죠? 다음 탭에서 컬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리된 모든 형태소의 목록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무조건 1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별로 같은 형태소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잖아요. 다음 탭을 보시면 그룹 바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형태소, 품사, 분류 이렇게 3개가 같은 것을 합치고 카운트의 총합을 구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그룹 통합이라는 변수로 지정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전 테이블에서는 11,809개의 행위였다면 지금은 2,927개의 행위 되었죠? 중복된 내용이 합쳐지고 그 개수가 카운트에 반영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형태소와 품사 정보를 추출하고 분류별로 통합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탐색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흔히 쓰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도구인지 간과하고 있는 프로그램 바로 엑셀에서 이 결과 데이터를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장을 해서 로컬 파일로 이 결과를 다운로드해야겠죠? 분석 결과를 CS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 탭을 실행하고 좌측 파일 탭에서 다운로드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다운이 완료되었다면 오늘 형태소 분석 기초편은 끝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엑셀을 활용해 오늘 분석한 결과를 처리, 해석하고 시각화까지 해보는 실습 심화편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